미야 언니 애교해 줘요 미야 언니 애교해 줘요 미야 언니 초록색 돼야 돼 초록색 해야겠다 뭐예요? 애교해 줘 애교 뭐예요? 애교해 줘요 애교해 줘요 일어나도 커피 seam Waha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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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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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Hey! Hey! 신이의 여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뭐 이런 건? 어, 샹, 와, 뭐가 나? 아니... 샹웅 로마는 제가 소수한테 배운 대만원인데 너나 보고싶은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지렁길이네 아니야 그거야 새어치기면 돼 새어치기 새어치기 먹는 기린 아닌데 민주 봉지야 봉지 민주야 봉지 민주야 봉지야 봉지야 사랑해 셀카 찍으실게요 우리 그거 하자 우리 아빠 했어 아아 아 귀여워 단어치 마지막 단어치 쓰실만 없으세요 나 어? 나 이거 봐봐 아 귀여워 이거 뭐 있어? 이게 진짜 같아 아 진짜 아 진짜 짠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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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쓰실 분 없으시죠? 빨리 오세요. 쓰실 분. 없으신거죠? 해볼래. 어떻게 하는거야? 넣어줄게. 여기서 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 털면 되는겨? 해볼까. 해볼래. 혼난다. 혼난다. 김석영. 김석영 혼난다. 석영. 김석영. 김석영. 나 오늘. 총관렛. 나 오늘 패너로. 그래. 치우자. 다큐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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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큐렛. 이쁜. 다큐렛. 쌍마이크. 잠깐만 미아 언니 오늘 후크 선장이에요? 언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봐봐 시작 자 이거 벽 얘기해 빨리 입는 거 빨리 맞춰주세요 아 다 지났다 이상한데 껍질 아니야 아 막 하려고 하니까 안되네 That's doing bette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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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 안경 쓰니까 뭔가 화원에 꼭 연구하는 언니 이 안경 쓰니까 뭔가 아 멋있어 진짜 아 아 아 아 여기요기요기 여기요기 떱떱하다 이렇게 해서 찍어줬어요? 네. 귀신한테 살까? 제가 귀신한테 살까? 하하하하 방에 나가으러 왔어 아, 어우 드디어 나와버렸어 자꾸 내가 잡는 마이크마다 소리가 안 나 오늘 미아언니 컨셉이 뭐예요? 박사님 미아언니 박사님? 원래 붙어있는거예요? 나 일부러 간 줄 알았어 신기하다 너 너 너지 신기하다 아, 그거예요? 마지막 대박, 신기하다 아니, 이거 뭐야 언니 안경도 되게 신기해 예쁘다 아, 중심 안 잡혀요? 아, 중심 안 잡혀요 아, 중심 안 잡혀요 아, 중심 안 잡혀요 여러분 이거 봐요 우와 실발령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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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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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점집 차렸어요 하하하하 민주한테 이거 보러 오세요 자 저건 진짜 짝짝이야 언니 저도 그냥 4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4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4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대박, 무먹어요 수에 수에 응 실제로 되게 가봅다 아들 아저씨로 슬일러네, 완전 이거 너가 들어야 될까 이거는 빨간색인데 아, 그냥 들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앤이 약간 빨간 옷 입고 사가 드니까 백설공주 같던 것 같아요 머리도 꺼났던 것 같아요 그쵸 백설공주? 여기는 천재박사 여기는... 여보세요? 미녀와 야수의 미녀? 겔 힘들어 보는데 힘들어 여기는... 자 집중 자 오늘 봉순녀가 이렇게 귀엽뚜짝하게 이렇게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특별하게 사진을 찍을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팬사이너라서 포토타임을 가질건데 근데 오늘은 스페셜 포토타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한 명씩 찍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찍고요 그리고 피티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끝나고 나면 무대를 두개씩 하잖아요 아니 진짜... 하나씩 하잖아요 하나씩 하는데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핑키스타랑 핑키스타랑